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완도존복입니다.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은 완도존복입니다. 그리고 낙지입니다. 지금 낙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상태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는 보성벌낙지입니다. 그리고 목포하라판장에서 이렇게 할안꽃개를 갖고 왔습니다. 간장게장용이고요. 1kg에 4-5마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4-5마리짜리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간장게장용도 굉장히 싱싱하고요. 그 다음에 3-3마리짜리는 좀 더 큽니다. 좀 더 클 할안꽃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3마리짜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희가 두 가지 종류를 갖고 왔는데요. 1kg에 3-3마리, 1kg에 4-5마리짜리 두 가지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신다면 1kg에 3-3마리짜리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포 서너판장을 다녀오면 바로 당연히 하러판장에 다녀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이렇게 낙지를 전체적으로 많이 판매하는 집이다 보니까 낙지를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보성 뻘락집이 계속적으로 낙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은 보성 뻘락지고요. 한 번 드셨던 분들의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 집은 낙지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낙지를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싱싱한 보성 뻘락지를 한 번 드셔보세요. 지금 새발도 많이 나가고 소낙지도 많이 나가고 중소, 중낙지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탕탕이나 좀 더 큰 거 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중낙지를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낙지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딱 집에서 드시기 좋고 탕탕이, 연포탄, 볶음도 다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중낙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성 뻘락지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소라의 모습입니다. 참소라 계속적으로 입판을 받고 있고요. 참소라는 2kg에 10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kg, 4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갈치속젓 500g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4kg도 판매합니다. 오징어전하고 갈치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바지락살이고요. 봄에는 역시 바지락살을 드셔야 됩니다. 왜냐?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고요. 그 다음에 홍합살입니다. 여수 홍합살 양식으로요. 홍합살로 전지자 먹거나 아니면 국 끓여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완도 꼭지 미역. 꼭지 미역 인기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번 드셨던 분들이 재구매가 진짜 많습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맛있고요. 건다시마, 완도 복일도산 건다시마고요. 400g도 판매합니다. 두툼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건다시마는 두툼해야 되고요. 파래자반, 국내산 파래자반, 돌자반인데요. 이렇게 파래가 섞여 있습니다. 굉장히 맛이 좋고 무쳐먹으면 맛있습니다. 단건조 갈치포 대사이즈고요. 소금가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가공은 국내사 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왕특대 부쇄굴비입니다. 쭈곡산이고 가공은 국내사 있습니다. 고맙습니다.